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Let my people go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Let my people go free. Otherwise bad things will happen to you. But Pharaoh would not listen. 모세가 라론이 파라오에게 말하러 갔어요. 근데 파라오가 나중에 안된다고 했어요. 모세가 그래도 놔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네. 자연 문제를 받았어요. So God turned the water in Egypt into blood. No one could drink it. Then he filled the Egyptian houses with frogs. Frogs were everywhere. Still Pharaoh would not listen. 물을 다 피로 만들어버리고 하고 뭐지? 음 하고 막 개구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다 물을 막 뺏기하는지 자세한 민족의 국가를 들여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가가 영양의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렸던 이유들이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ara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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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음.. 하늘을.. 아.. 어디? 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모기들을 해가지고 했어요. 아.. 아니죠? 아니 잘못 눌렀네요 아 어디? 파라오카 어 하나님이 뭐지 휴식재에 있는 소와 그런 것을 다 죽여버렸어 serious 카치의 희한 이크는 제 파티의 주의 대국의 롯데 이는 피는 카치을 마카치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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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지 하느님이 어 뭐지 다 깜깜게 했어요 그래도 안하니까 소나이랑 뭐지 메뚜기를 보내서 모든 남은 국식을 다 먹어봐줬어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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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흥!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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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K-D-s to god sent darkness over the land 그런데 다시 한 번, Pharoah은 안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firstborn son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firstborn of the animals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뭐지? 아... 어 뭐지 하나님이 어 뭐지 어 어 뭐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안 보내니깐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나는 아들 아들과 음 뭐지 동물들을 죽인다고 하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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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사람들은 처음 태어난 애기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애기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라면서 가라고 했어요. 맞죠? 맞죠? 오늘 액티비티가 없네요. 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제가 Let my people go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오,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 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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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